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제 CPI 지표도 사실은 좋게 나왔는데 FMC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이걸 회복하는데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일단 FMC 의사들의 발언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빠진 건데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표가 참 이게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가면 귀걸인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고용이 조금 줄어드는 지표들이 나왔었고 이번주는 물가 지표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올 1월, 2월에 물가 지표가 만약에 일정도 수준이 나왔으면 주가는 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그 지표 발표했을 때는 한 1%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는 다 개장하고 나서는 상승폭을 다 되돌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난주도 고용 지표가 그렇게 고용 줄어라, 줄어라 해서 고용이 좀 줄었는데 증시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이 모지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전에는 경기 침체는 없다, 그냥 좋은 현상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약간 고용이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이었는데 SVB 사태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고용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물가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니까 이거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신다면 과거에 고물가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주가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의 흐름들 그리고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평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 선이 지금의 현재 물가 수준이에요. 과거랑 비슷하게 크게 올랐을 때는 또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로로 지금 가고 있죠. 하늘색 점선이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경로죠, 물가에 대해서. 그럼 그 옆에는 그때 당시 그런 물가의 흐름일 때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비슷하죠. 빨간색 선이 과거랑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좀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세를 보여줬었고 지금도 그러한 경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걱정을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랑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금리가 그때는 완만하게 올랐었다면 지금은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이 좀 있고 예전에는 물가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동반시켰다면 지금은 서비스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동반시킨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경로하고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의 정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5월에 마지막으로 올리게 되면 앞으로 동결을 할 것이고 빠르면 가을부터 금리를 한 세 차례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막상 금리 정점이 나오고 나니까 과거에 보면 금리 정점이 있을 때가 주가가 피크고 그다음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주가가 하락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 위에는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고요. 아래에는 금리 동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직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는 좀 고점이었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과거 데이터에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당장 현시가 된다는 건 아닌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여유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수급 쪽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한 3천 원 정도 막판에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수급은 분위기는 계속 매수 기준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성 장세에 따른 주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혹은 종목별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만 본다면 선뜻 주식을 사기가 좀 머뭇거려지죠.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주, 이번주 그렇게 뚫지 못했던 2500포인트를 돌파를 시켜서 2550포인트까지 올라왔었고 코스닥 지수도 일시적이나마 900포인트까지 거의 조정 없이 주봉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 전에 딱 한 번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코스닥이 주봉으로 따지면 은봉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3월 초 SVB 사태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거리 때문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를, 주가 지수만 보면 매수를 못하는데 종목별 장세는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주가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해서 4월달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500석 위에 올라온 상황에서 부담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목 장세는 사실 좀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종목 장세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수납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미리 섹터를 언급해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자동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전에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미국은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풍을 열었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예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실적 장세가 좀 진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N 가이드가 그 가이드를 내용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거의 50% 가까이 극감할 거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대부분은 삼성전자 때문일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6천억대 영업이익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좋지는 못하지만 실제 그런 것을 반도체를 빼고 나면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 수출이 늘어나는 섹터도 있죠. 조선, 대표적으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IRA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전기차 판매가 제로가 됐다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전기차 관련된 어떤 점유율이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12월 연말에 상용차 그러니까 법 리스차라든지 렌트 차량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의 어떤 점유율이 12월 달에는 원래 5.1%에서 7.3%대까지로 증가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기차의 판매 비율은 전체 차량 중에서 얼마 안 돼요. 한 10%가 좀 넘을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중요하고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로 인해서 이번 1분기 예상을 하는 것이죠. 현대차그룹이 한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도요타급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량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도요타는 지금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그룹이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기업에 대한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올해 전체 영업이익 예상치를 본다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급적인 유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왔죠.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한 6배 정도 6, 7배 정도 올라왔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도 2차전지가 붙은 기업은 최소 100에서 많게는 2, 300% 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전제가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된다라는 기대감에 올라오는 것인데 전기차가 잘 판매가 된다라면 관련된 부품사들, 관련된 기업들에 다시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 지난주, 이번 주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또 하나는 충전 인프라 쪽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자동차 섹터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 쪽이거든요. 또 정부도 인프라 투자에 더 확대하겠다라는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부품사들 약간 이제 SL 같은 경우는 전통 부품사인데 SL의 제품은 전기차가 됐든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됐든 계속 부품은 동일하게 납품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동양 EMP 같은 충전 관련된 기업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틱 칩 같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쪽에 특화가 된 기업들 어차피 보면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던 것도 그러한 것을 좀 기인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상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그 안에서 조금 못 오른 기업 혹은 앞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투자 시각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짚고 갈 텐데 중국에서는 경기 보양을 위해서 인프라 건설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건설 기계 쪽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어저께 같은 경우 그저께인가요? 네, 중국이 올해 한 2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조 원 정도의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내용이 발표된 게 있었죠.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주로 교통이라든지 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에 집중해서 투자가 집행될 것이다, 집중될 것이라고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그전까지는 리오프닝, 죄송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예 통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예 사람들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연됐었던 것들이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군들이 좀 들썩들썩 거렸던 것 같아요.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10에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큰 연관성은 별로 없지만 건설주들이 또 일부 반응을 좀 하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흙수의 흐름은 연관성을 좀 봐야 된다. 굴삭기 판매가 최근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중국에서. 그러면 굴삭기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들이 아니라 한 번 구매를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굴삭기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부품 사단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닷건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프라 투자 쪽을 보신다라면 결국에는 전력 쪽이다. 전기, 송배전 이런 시장, 특히 전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그 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시각은 좀 유지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롱산업 같은 기업들, 그리고 두산바켓 같은 기업들은 주가는 조금 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두산바켓은 굴삭기인데 소형 굴삭기 쪽이고 다른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현대 두산 인프라 코아 대비해서 좀 오른 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 오브행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에 있어서 굴삭기를 보신다라면 두산바켓, 그리고 약간 전력 인프라 쪽.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나쁘지 않은 기업들 본다라면 재롱산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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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